안녕하세요 김나무기입니다 오늘은 W랩의 3D 페이스 하이라이터 3D 페이스 쉐딩 윤곽 스틱이라고 하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게 요새 SNS에서... 요새는 아니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SNS에서 되게 이거를 리뷰를 많이 하더라고 제가 리뷰하는 걸 보는 게 훨씬 더 신빙성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그분들은 돈을 받았을 거니까 저는 아니거든요 이야아 일단 쉐딩을 많은 분들께서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나도 궁금했으니까 와 엄청 진하다 용량은 요만큼 있고요 11g 들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엄청 진해요 이렇게 자체로 보기에는 붉은기가 조금 있어요 좀 덜 빠졌어 쉐딩은 붉은기가 돌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첫인상은 그렇게 좋지 않네요 쉐딩보다는 약간 블론저에 가까운 듯한 느낌인데 한번 턱에다가 그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좀 끈적이네요 지금 여기 되게 기분 나쁜 끈적임이 느껴져요 여기서 한번 문질러 보겠습니다 와 색깔 진짜 진하다 와 내가 스틱 쉐딩을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게 잘 쓰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뭐야 너무 진하다 야 그 다음에 이쪽 턱에는 손가락에 묻혀가지고 손가락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손가락에 찍어서 하니까 훨씬 더 자연스럽네요 오 스틱 쉐딩 쓸 때는 손가락에 찍어서 쓰세요 통으로 이렇게 갖다가 하면 안 되겠어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이게 뭐야 아니 이거는 통째로 바르면 안 되겠다 이거를 경계선을 없애주면 쿠션으로 아 쿠션으로 경계선을 없애니까 좀 낫네 이런 느낌이고 처음 딱 썼을 때 단점은 조금 끈적이고요 붉은기가 아예 다 빠지진 않았어요 조금 붉은기가 돌아요 제가 지금까지 파우더 타입 쉐딩만 써서 그런지 찐득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네요 제가 얼굴이 23호인데 23호가 쓰기에도 조금 어두워요 색깔을 보면 꽤 진하죠 이거를 블렌딩을 시켜보면 이렇게 코까지 한번 해볼게요 스틱은 코가 어렵네 코는 손가락에 무조건 찍어서 해야겠다 확실히 이거는 턱에 쓰는 용도입니다 너무 진해서 코에 쓰... 이게 뭐야 너무 진해서 코에 쓰긴 좋지 않아요 턱에만 쓰세요 턱에만 붉은기가 조금 돌고 끈적이고 어둡다는 세 가지 점만 빼면 괜찮아요 그거 빼면 남는 게 있나 턱 끝부분에는 한번 더 발라주도록 할게요 확실히 스틱 같은 경우는 여름에 쓰기는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아까보단 사람 같다 쉐딩하니까 그리고 다음 하이라이터 제가 하이라이터는 원래 잘 안 해가지고 아우 광채가 엄청나네요 색깔은 괜찮아 색깔은 괜찮은데 굵은 펄이 조금 날아다녀요 완전 쉬머리하게 나왔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굵은 펄이 자글자글하게 조금 보여요 제 눈에는 제가 손등에 털이 있는데 얘가 지금 이렇게 바르니까 털이 다 죽었어 털이 이렇게 다 붙어있어 이렇게 끈적인다는 게 여기서 확실히 느껴지네요 머리카락 붙을 것 같아요 근데 바르고 나니까 약간 보송한 것 같기도 하고 아우 그리고 이거 한번 닦으니까 여기 펄땡이 펄펄펄펄 펄 날리고 있어 역시나 아까 쉐딩 발랐을 때처럼 손가락에 찍어서 후에 한번 발라보도록 할게요 뭐 그럭저럭 괜찮네 어머 좋다 아 이거 너무 별로다 이것도 아니고 뭐 그럭저럭 괜찮은 정도 근데 막상 바르고 나니까 그렇게 크게 티는 안 나는데 야아 쉐딩은 아무래도 파우더 타입이 나아요 하이라이터도 파우더 타입이 나아 확실히 편하긴 한데 하이라이터나 쉐딩을 쓸 때는 원래 파우더 타입을 쓰면 브러쉬가 따로 있어야 돼가지고 얘는 브러쉬 없이도 쓸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긴 한데 W랩 윤곽 스틱의 총평은 일단 조금 끈적이고요 둘 다 여름에 쓰기는 약간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건조할 때 쓰면 괜찮을 것 같은데 여름에 쓰기에는 약간 아쉬움이 좀 남고 리뉴얼 돼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좀 부족한 점을 채워가지고 리뉴얼 돼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직은 쓰기에 약간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네요 네 무튼 뭐 여기까지 W랩 윤곽 스틱 두 개 리뷰 해봤고요 어쨌든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쇼핑 하시는데 약간의 도움이 남아 됐길 바라며 여기서 W랩 윤곽 스틱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 그대로 그냥 윤곽 스틱 나타나네 와 infect 와 감사합니다.